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우리 지금 갈라디아 서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어디에 대한 전투적인 서신이냐?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은 들어가지고 좋았는데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복음은 좋아가지고 들었는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선전포고문의 형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 아니고 오직이 아니고 순수복음 아닌 것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유일하신 복음 예수 글도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은 어떤 일이 났느냐? 저주를 받을지라고 아주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뭔가? 예수 글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다가 율법을 갖다가 더 섞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아래로 다시 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은 뭐냐? 오직 복음하는데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든냐라고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적으로 전투적인 신앙이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신앙이 그냥 좋은 게 좋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과 전도, 성교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 해보면은 그거는 영적 전투지 그냥 교회에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못 와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마귀는 그 사람을 안 놀라 그러고 그리고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진짜 복음 있는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지 그냥 침묵으로 그냥 화목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교회라야 승리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매 순간순간 승리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지 말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에는 그럼 평안하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린 영적 전투를 하고 늘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에는 참 평안한 것이지요. 이유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또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을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뤄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피팍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그럽니다. 우린 매일 영적 전투에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설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삼으셨다. 오늘 또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그리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자유함 누리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면 어디에도 우리는 구속되지 아니하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예배 오는 것도 기쁨으로 오시고 현장 가는 것도 자유함과 기쁨으로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그리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면 신앙의 색깔이 더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알면 눌리는 것이 아니고 힘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면 신앙의 색깔이 더 평안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영적으로 밝아지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신앙의 색깔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했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역사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와가 사도들 앞에 제출했다 확인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확심 이것이 인정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만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내가 체험했는 거 그거 인정받아 돼요. 사도바울은 나의 복음을 깨닫는데 그 복음의 사역을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성경적이고 모든 교회들 앞에서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복음이 있고 너희는 복음이 없다. 그거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근래에 신앙생활을 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교단에서 출발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생활이었구나. 우리만 제1인 줄 알았더니만 나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오직하고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고 그리고 더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봤었을 때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오직 순수 복음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신앙적 체험이 하나의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교회의 검증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위험한 겁니다. 사도바울은 확실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보고했습니다. 또 보면은 3절입니다. 디도를 억지로 한례받지 않겠다. 복음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끼리 그래 좋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한례받는 게 그래 큰 나쁜 거냐. 한례받자. 하고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선은 분명해집니다. 비진리와 타협은 진리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디도를 한례받지 못하겠습니다. 생을 걸고 신앙생활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본받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위기 왔다는 것을 알고 생을 걸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란 유대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당당하지 거짓으로 어두움의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규도의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당당하게 서기를 주권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일시라도 복종치 안해야 된다. 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다 그러고 온갖 얘기다 하는데 속이는데 일시라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뭡니까? 이것은 한순간도 복음의 진리를 놓칠 수 없고 한순간도 신앙생활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도바울이 복음의 색깔입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이 깨달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비슷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생활 잘하면 너무 비슷해요. 창세기 3장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비슷해요. 가리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은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모레도 만들고 또 보면 언덤 나와가지고 또 종교 만들고 통일교도 만들고 증산도도 만들고 증산도도 만들고 두려워요. 평안에 없습니다. 아담하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비슷한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일 때 뭐가 속였느냐 가짜는 비슷한 것 가지고 속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정성 들인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이 들인 어린 양 새끼 피 있는 제사를 받으셔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십자가 있고 성경 들고 댕기고 주일날 다 같이 모이고 똑같이 할렐루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도 순수 보금 가진 사람들 있냐 아니면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가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가 교회가 좋다 생각하고 교회 오니까 침묵도 있고 좀 더 교양적이고 비슷한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피어 은약 없는 예배들인 가인의 재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죄가 네 소원으로 있고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오늘 예수 그도의 피어 약 잡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서 예수 그도를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 돼야 되고 내게 가장 즐거움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큰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뭐 교회와서 딴 것 극하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그 연관성 때문에 경제의 연관성 때문에 육신의 연관성 때문에 학교 관계 때문에 보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장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니 죄는 자꾸 가인에게 원합니다 죄짓게 만들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교회에 왔다 예수 그대의 피공로로 죄삼의 축복객기를 주권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데 그 놓치고 다른 것부터는 어떡하려고 생명없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해도 허무합니다 그게 장세기 16장 11절 이스마엘 그리고 장세기 28장의 애서 하나님이 애서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싸울지라도 나는 그거를 무너뜨릴 것이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말라기 1장 2절 4절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은혜 놓치면 이런 말합니다 나 요하가 마로나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냐 애돔은 말하길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나 하나님께 원희와 나 망군의 요하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애서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생활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랑함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거짓 형제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손해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복음을 부족하게 만들고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린 다른 것 실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훼방하게 한다든지 복음을 훼손하게 한다든지 복음을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은 무척 싫어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음란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자꾸 끌어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이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대의 을을 붙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게 뭐예요? 종교의 짐이고 죄의의 짐인 겁니다 종교의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은혜교에 오셔서 제발 믿음을 소유하시고 평안한 신앙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보금이 주는 방종 보금이 주는 자유로 방종하는 삶을 배경해야 됩니다 오직 보금 가는데 자유지요 보금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엄청난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 방종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에서 주장하는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들으면 좋지요 오직 보금 끝났다 하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방종으로 나와요 먹어도 되는데 옆에 형제가 실족하게 돼요 그게 방종으로 나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의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 얻었고 이미 은혜로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의 거침이 되지 않게 하자 그 말인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세워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추구원합니다 이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의 대표적인 열계명입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십계명 전에 출애기 20장 1절에만 나는 너를 내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와라 하셨습니다 인도해놓고 구원시켜놓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에 우려를 비춰서 우리 죄 문제를 그 앞에서 해결함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세워가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편하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거를 엄청 강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수없이 듣지만은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통치, 다스림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저 이걸 알고 나서요 눈 뜨면은 하나님 나라 기도하는 오늘 또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삶에 주인 되어주어 없어서 그게 눈 뜨면은 하는 기도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룹해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통해 가지고 귀양 강사님 오셔서 중직자나 부모님이나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더 암송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침이 안 걸리려고요 암송 많이 하면 침이 안 걸려요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서 내 걸 뭐 돌락하기보다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걸 자꾸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10편 1편 10편 23편 이 근래의 10편 19편 우리가 랩노 저저 언약 후대들에게도 암송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사회 60장 마태봉 5장 1절에서 20절 본도전서 13장 요한 1서 그거 쭉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번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은 대로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꼭 암송하기를 추원합니다 암송하면 안 싸울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시비 걸그는 내 죽었다 하고 그러네요 찌르면 내 죽었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죽었는데 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고요 갈라디아 2장 27절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데 사보금석 아무리 뒤져봐도 갈보리산에 사도바울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죠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가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 되고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치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인정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 속죄에 대하여 불신은 스스로 죄인을 만듭니다 내 스스로 죄인을 만들어요 불신 자체는 내 스스로 나를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사랑에 사망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해 영생에 대해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4장 죄의 삭순 사망이다 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 죽었으면 사망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있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땠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또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졌고 사망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이 왜 가슴 깊숙하게 불안할까요? 불신자들이 왜 가슴 깊숙하게 허무가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기준이요 영생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여기에 예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도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나 가치를 무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피팍도 하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피팍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 놀아 그리토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연연하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안에 하나 됨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복음은 유대인의 사도로 사명의 대상은 다 달라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대상과 지역은 달라도 사명 주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일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분에게도 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분이 하는 일은 저분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달란트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사명 주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됨이 중요합니다 사명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봉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소열의 문담입니다 대열의 문담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소열의 대열인데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명의 목적이 하나이니까 다 하나 되시기를 주곤 합니다 우열이라든지 비교라든지 하지 마시고 저 일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는구나 나는 내일의 일을 맡았구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가 되셔야 돼요 사명 자체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행하기에 앞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우리의 자세는 내 힘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번에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기도한 것이 뭔가 내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수룩바벨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으니 그들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의 자세는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 되는 자세예요 내가 사회에서 배운 것 것 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있는 지위 가지고 아니에요 사회에 지위 갖고 교회 일 됩니까? 안 돼요 되면 돈 주고 뒤로 와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자세도 하나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종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종의 자세로 똑같이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가 충성하였구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결론입니다 지도자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 대사도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고 삶에서 조금 실수를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 식사 같이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방인하고 밥 안 먹어요 KBS에선가 유대인 취재를 딱 하러 갔는데 진짜 라삐들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식사를 딱 체러 주더래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드시라고 우리는 나중에 지금도 이방인하고 밥 같이 안 먹는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그게 얼마나 몸에 배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유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유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딱 내려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딱 물러서가 있는 사도 바울의 그거를 보고 바울을 면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한다면 복음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대사도 수제자 베드로도 율법주의자들을 무서워해 버리면 오직 복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율법주의자들을 꺾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면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책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들로서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처음 총회 처음 모인 곳에서 우리가 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매이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자 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나 장노님들이나 중직자들은 모델이 되고 권징 없는 교회에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책망하는 용기보다가 책망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자세와 용기가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교회는 정말로 책망하는 교회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성도들이 되고 이 시대에 권징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금이면 더 평안하고 보금이면 더 전투적인 신앙생활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다른 보금이 없다 했고 다른 보금은 저주를 받을지라 하고 이걸로 치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보금은 받을수록 더 선명한데 오늘도 이 보금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오직 순수 보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 성교하면서 우리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오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늘 암송하면서 현장에서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오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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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